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0학년도 수능 입문계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전체 집합 U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라고 등장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F의 A를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다라고 나와있네요. 아, 원소의 합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만 주의하고 갔으면 좋겠어. 원소의 합이 자주 등장해요. 근데 이 원소의 합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해. 똑같은 건 아니지 당연히. 비슷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원소의 개수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게 진짜 겹치는 영역들로 따지는 거고 이 원소의 합이라는 것도 그 영역에 있는 합, 영역으로 비교하는 거거든. 그 영역 안에 있는 원소, 그 영역 안에 있는 합, 그 영역 안에 있는 개수. 접근법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봐요. 기억부터 한번 빨리 가볼까요? 자, F에 A 여집합의 합이래요. 그러면 얘는 A를 제외한 영역의 합이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 원소의 개수에서 어떻게 해? A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면 전체에서 A를 빼주죠. 얘도 똑같아요. 전체의 합에서요. 누구를 빼주면 되냐? A의 원소의 합을 빼주시면 된다고. 어차피 그 구분되는 영역만 우리가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기억 맞아요? 틀려요? 어, 기억 맞은 게 되겠네요. 자, ㄴ 볼까요? 자, ㄴ. A가 B에 포함되어 있대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으면 F A와 F B를 비교하라고 돼 있네. 그럼 여러분들 인간적으로요. B가 A를 포함하니까 지금 집합의 원소에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원소가 더 많거나 같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음수가 없기 때문에 합이 줄어들 리는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B가 더 큰 건 당연한 거잖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생각을 해주자고요. 이런 집합의 포함관계 A가 B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A가 B에 들어가 있고 B도 A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서로 어떤 집합일 때? 같은 집합일 때. 그럼 지금 여기에서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F A가 F B보다 작다라고만 하면 한 경우를 제껴놓고 푸는 게 되겠죠. 어떤 경우? A랑 B의 집합이 어떨 수도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등호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낚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같다는 보장은 어쩌면요. 그럼 니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니은 맞은 게 되겠죠.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디귿. F A 합지파 B와 F A 더하기 F의 B가 서로 같대요. 야, 이거 한 번만 다시 보신 다음에 원소의 합과 원소의 개수는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푼다. 얘를 보시면 얘가 바로 틀린 걸 알 수 있겠죠. 왜 틀린 거예요? 합지파 A랑 B 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경우가 있어요? 겹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디귿이 참이 되기 위해선 여기에 뭐가 필요한 거야? A 교지파 B의 합은 한번 빼줘야 되겠지. 지금 여기서는 두 번 더 한 거라고 한번 제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디귿 맞았어요? 틀렸어요? 디귿? 틀린 게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뭐야? 기역과 니은이 될 거고요. 솔직히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문제인데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좀 더 어렵게 나야 되거든. 기역, 니은, 디귿 고르시오 문제는요. 너무 쉽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딱 이겁니다. 원소의 합을 구하는 이런 변형된 문제의 함수, 함수라고 합시다. 합이라는 합을 구하는 함수는요.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우리 원소 개수 구할 때처럼 그냥 똑같이 구하시면요. 다 맞게 풀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정답은 뭐예요?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